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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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5, 4, 5, 7, 8, 10, 10. 네. 상호에 전달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주님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알잖아 너를 잇고는 사랑한 마음이다 나는 원하는 것까지 너무 웃길게요 영국의 책을 바로 가니 그냥 가만히 눈을 붙일까 난 믿고 기다려주게 내 맘에 부족합니다 시간을 위해 내 맘에 부족할 수 있게 해 내 맘에 부르고 안을 거니 내 지옥과는 소식 없을까 내가 싫은 형들은 지켜도 솔직한 말에다 알겠지만 날 이런 사람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말을 믿는다 알겠어 배딩드레스를 잃은 이 형제라는 사람이 닿음으로 던풍어서 멈추는 그런 담 circus 이런 눈알과봐 아필아 두드러지 않아 정말 맘에 묻는다 손을 던지고 없는 두 번아 내 손이 아내 또 없는 분여야 당신대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제 인생을 대기한 마음으로 화며래 listserv Mullet 우리의 마음을 맞나서 그 기쁘지로 죽여대신 도망주기 용량이 아파트 1.2.1, you just love the you just love the 소빛과 로우기 모두들 너를 좋아지 봐도 나 저쪽은 안의 고원을 한 번도 우진하곤 다 내 끝난 계절 내 사랑이 알아서 젖혀 안 돼 가자 진령한 거 아름다워 이상한 거 자 나의 손에 를 걸어갈 수 있었지 나의 손에 를 줄여줘 내가 그 눈에 를 줄여줘 나의 심한 눈에 를 줄여줘 나의 심한 눈에 를 잘 못하고 당신과 나 하고 버린다는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어 이 가운데 바쁘게 하니 너 때문에 상처 해버린 내 사랑이 이제 외신 너의 어떤 맘에 꿈과 같은 사랑 없을걸 이 그녀도 나 역시 당신은 이런 상황 할 수 있을까 봐 믿을 수 없게 지나면 믿을 수 없는데 너 때문에 바쁘게 하니 사랑까지 내 사랑이 이제 외신 너의 어떤 맘에 내 옆에 한 장 있게 만나줘 제발 제발 둘 셋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프레임이었습니다